일단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들어오시겠어요? 몬스터도 그냥 일반... 몬스터가 적혀있는데? 잠깐만 몬스터가 에이아이네 아 몬스터가 에이아이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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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가 에이아이네 어떻게 알아? 여기 밑에 몬스터라 써져있잖아 아 맞네 아 이스라엘 들어왔다 그냥 잡고가죠 나갔어 나갔어 이걸 뭐하러 해 근데 대기시간 가지라고 해야지 대기시간 없어요 랭게임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랭게임도 하겠네 나중에 20레벨 되야돼 그러네 일주일 해야되네 이스터즌이 랭게임... 아 아직 못 돌려받겠구나 지금 랭게임 사람 없어가지고 방금 레벨 20 됐지 랭게임 랭랭 언노운이라는 몬스터 선호요저 만나면 탈주를 추천한대 랭.. 전 랭커래 지금 한 70년승 하고 계신걸요 뭐 이스터즈님이 아니까 뭐 바이올린 서포트 선호 레벨로 눌렀 레벨로 눌렀 레벨로 눌렀다 오케이 1차이 나는데? 바이올린 또? 뒤로가기에 뒤로가기 론님이 들어가게 하신대 전화중이신가? 몬스터 하고싶었어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살짝 고민했죠 살짝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어 어 썰? 이거 마무리 밀리겠다 나 진흥각이야? 밀려? 근데 아까 레벨 룬이면 더 많았는데 1차이 마무리 한번 뜯어먹자 아 그거 좋네요 아 아 게이든 아 한번 좀 뜯어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되네 하하 게임이 눈치 하하하하 이랬는데 내가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거지 그럼 이제 다 이제 전부 다 그룹 뜯어먹어 그룹 뜯어먹어 그 영상 이제 비쭈 찍고 있겠네 이제 비쭈 3개 확정이야 시작과도 응시에 비쭈가 3개부터 올라가있어 하하하하 어 옛날에 하던 사람이지 그러면 다른 것도 있겠다 제발 이제 좀 다른 곤리안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다른 괴물 레이스 나올걸요 레이스 네 러사이트는 초반에 토발드랑 그 판넬만 안하시면은 다 좋습니다 응 아우 신즈님 에픙스 뵙게 고맙습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이거 레이스 나와도 이겨야되는 판댄데 하하하하 무조건 이겨야되는 판댄어요 고맙습니다 신즈님 권력없는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아아 투 매니저 샷 아우 베이모스 좋봐 룬님 좋네 동굴만 안가면 되잖아 네 베이모스? 네 베이모스 나는 베이모스가 안되는데 왜 사람들은 베이모스 가지? 못말이야 점검 끝난거 아니에요? 그건가? 못말이야 저도 선택 가능한데 솔직히 나는 그게 베이모스 살려고 했었거든 응 근데 점검중이라고 베이모스를 안팔더라고 아까 낮에 점검중이요 어 지금은 모르겠다 아 잠깐만 전유저도 괴물 사야돼? 아니야? 베이모스 뭐 살일이 없잖아 나는 사야돼 왜? 나도 다 샀으니까 괴물을 형은 또 괴물이 없어? 베이모스 DLC잖아 베이모스 예 따로 DLC일거에요 베이모스 DLC였잖아 이컨님은 그 뭐냐 호갱패스를 사가지고 있는거 아아 호갱패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뭐만 잘했어 호갱도 이게 수준이 있지 아 그치 단계가 있지 이 스터디가 이게 복잡한 게임이네 또 누군이 있고 없고 전 구매자한테 다 풀어준게 아니네 아 그치 그거던데 그거던데 진짜 이유가 다른데 EA는 가는데 샀는데 없으면 좀 그렇다 좋아 근데 이제 무료됐는데 그게 다 주지 안돼 디에이 산 사람들은 기억할걸 어 그치 다 산 사람들은 빡치긴 하지 개빡치지 근데 나도 빡쳐 나 이거 다 디에이 샀어 이거 넌 디에이 샀는데 본게임에서 못했잖아 어 심지어 EA가 계정을 막아가지고 개빡치는거지 진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EA 본사에 메일을 보냈더니 아이고 그게 안되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고 15일만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안돼 그래서 접었어 제가 이볼부를 그래서 접었지 어 이볼부를 진짜 쌍욕하다 접었잖아 내가 일로 돌았네 밑에 쪽에요? 지금 이게 발자국을 쫓아가고 있긴 한데 이거 와리가리 치고 가고 있어요 쌈 싸먹어 쌈 싸먹어 그냥 한쪽은 이스터님이 가고 있으니까 어 이쪽은 먹었다 이거 충분히 쌈 싸먹을 각인데 아 일로 갔네 셋이 쪽으로 갔어 셋이 갑니다 그러네 개먼데? 어 드릇개먼데? 어 남았어 없구나 도움 안채야겠다 거기서 이제 돔치면 이제 그냥 바로 눕는거지 바로 그냥 한 끼 식사다 바로 그냥 그냥 칩니다 아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1인 마사지 당할 것 같은데 근처에 왔어 거의 나오긴 했다 얘도 함부로 저거하지 않네 공격을 안하네 왔어 왔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어우 저런 어 여깄네 저 불조심 저 불조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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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모스 그냥 느린 애잖아요 그냥 느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아 자맹 자맹 슬로우로 박스 깨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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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제이모스도 빠르고 느린거 있어? 아니지 이거 느리게 해가지고 그냥 느리게 해가지고 왜? 원래 느린데 지금 느리게 해가지고 원래 느리게 해가지고 아아 그냥 우리때문에 더 느리다고? 개 느리네 진짜 슬로우로 가라 슬로우로 가라 슬로우로 가라 슬로우로 가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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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슬로우 사거리가 짧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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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빡쳐가지고 벽치고 간다 아 벽에 붙었어 슬로우가 뭐야 어 그 자리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 그러게 그러게 지금 갈등한거 아니야 이걸 싸워마로 얘네 빡치네 이러면서 여기다 슬로우로 던져놓고 어 머리를 쓰네 어 머리를 쓰는 애네 하지만 거기 슬로우가 떨어지고 있지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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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동굴 없나? 저기 동굴로도 안가네 야 얘 벽 엄청 친다 진짜 저거밖에 할게 없어요 응 그치 지금은 계속 쫓기니까 여기 여기 수고해요 수고 수고해요 어 어 어 벽 친다 벽 친다 집 지운다 집 지어 어 야 원룸 원룸사업 한다 원룸사업 아버님 뒤로 빼요 네 내신이 안가 내신이 안가 어 잠깐 어 일로 챙겨왔어 어 됐다 에헤헤 그렇지 엉덩이지 어 야 나이스 나이스 폭격 나이스 어휴 잘 굴러가 어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 아 미치다 가사야 그렇지 물어뜯고 있어 차라리 물어뜯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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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아버지 돌 굴러가유 로스트니 그 저기 더빙 해주는 거야 더빙? 어 계속 돌 굴러가요 뭐 이러면서 와 빠르다 근데 그치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러니까 거의 껌붙어있다고 생각했을걸 왓 저쪽 지금 율로 가서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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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나 열두시쪽이네 어 깜짝이야 아 아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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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가 아 왜왜왜왜왜왜 왜그래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형을 살려줘야돼 아 가는데 늦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내가 쫓아갈게 쫓아갈게 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떨어져도 답은 한 번 눌러줘봐 살포시 형은 한시로가 나는 어 뭐야 한시쪽이네 얼마 안갔네 오케이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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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근데 쟤가 몰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거를 알았으면 지금 전부 다 죽었어 바로 마사지 오지 형 빼 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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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어디갔냐 여기있다 슬로버 오케이 어 쟤 쟤 집 짓는다 야 쟤 집 짓는다 집 짓어 원룸 사업하시는 분이라니까 아우 아우 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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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셔야지 게임이 재밌는거지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crow 아우 또 집 짓는다 이거 잠시 오우 아냐아냐아냐 오우 아냐아냐 오우 아냐아냐 오우 아냐아냐 오와아 어우 집집는거 보소 기다리고 있다가 찍어버려야지 오우 오우 이거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아 하늘에서 정의가 뭐였지 빗발친다 아 아아 기모찌 아아 아아 아 나 현실 기모찌였는데 아아 저거를 3단계 만들어줘볼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키워봐 아 그럼 우리 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 그런가 아 그냥 한번 잡자 잡아 잡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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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 왜이래 가는길에 이상하네 렉걸리는 애 있으니까 조심하고 오우 이게 버퍼야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물로 이렇게 지나갔어 오케이 진화 아 진화는 했네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니다 여긴 아예 못가네 아 그러네 맵이 없네 아 아 아 버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3단계 되겠는데 이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4단계까지 힘들지 오케이 박았다 오케이 오 실드 좀 많겠는데 이제 응 이 맵이 정말 다행인게 동굴이 없다 네 동굴이 없어 이 맵이 아까 전에 내 집 마련했고 하다가 못 봤어도 돼? 그니까요 거기서밖에 없어 걔네 갈 데가 없어 아우 저기 잘 가 잘 다니네 발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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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일부러 안가고 있어요 저기 다같이 싸먹죠 지금 위트 빠졌는데 저기 있다 일로가면 어디로 가나 얘 로스트 인쪽 로스트 인쪽 어 로스트 인쪽 로스트 인쪽 오케이 그냥 돔 해버려 돔 해버려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면 사거리가 안돼 사거리가 안돼 지금 돔이 안돼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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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큰일날 뻔했다 이거 밖으로 못 나오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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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하늘에서 도톡 정의가 니 빨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와 까이는거 죽겠다 어 뭐야 아하 아니야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살려 살려 아 네 어 나무는 딜 네 나무는 딜 네 나무는 딜 네 나무는 딜 나무는 딜 나무는 딜 나무는 딜 딜 하라고 알았어 잠시만 도움 해제 됐어 제가 누워서 오잖아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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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디야 저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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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한시로 올라갑시다 한시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세시로 간다 세시 이거 한시로 두시로 갑시다 두시로 만날거 같아 왠지 그냥 올라가보자 두 명은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요 두 명은 밑에서 올라가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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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맘 혼자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가서 만나버려 그냥 아 세시 있네 세시 오케이 오케이 6초 이쪽으로 나올거야 이쪽으로 나올거야 이쪽으로 그러네 그러네 쟤 지금 동굴에 있네 동굴 들어갔다 저기로 간다 여기 위치 좀 위험하니까 다른 데에서 싸우자 절로 가네 한 번 더 맞고 30초 30초만 버티면 우리가 이겨 어 그러네 어 개이득이네 공격 안하면 돼 우리 뒤로 갈까 네 저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 우리 공격하지 말까 쟤 다시 다시 오는 거 아냐 어 3단계 개허머하겠다 제 3단계 된 느낌은 끝나겠는데 3 2 수고하유 시간을 못 봤나봐 머있었다 3단계 마무리였다 3단계 지도하자마자 끝났어 음 케이득 자, 현재 280명 정도 있는데 추천 한번 누릅시다 어, 추천 한번 누르자 아, 데미지 증가파퍼 없어졌어요 어, 그래요? 네, 데미지 감소는 있는데 증가는 없더라고요 아, 레녹스가? 아, 펑 말고, 야생 몬스터 잡는 거 아, 그거 말고 말고 그거, 레녹스 평타 치면 데미지 증가되는 거 말이에요 어, 그거야 당연히 있지 안 그러면, 딱 쳤지 어, 되게 또 왔다 어, 방금 앤가? 방금 앤가? 아, 이런 또 어서 올 줄 한번 더 더 붙여야 되니 내가 봤을 때는 제 괴물이 아, 아이고 이야, 너 어, 나네 뒤로 가, 뒤로 가 한번 삽시다 아니야, 뒤로 가 한번 삽시다 아, 뒤로 가 에이, 몬스터도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찌발리입니다, 찌발려 에이, 찌발리다뇨 아, 나 이것도 하하하하하하 유튜브에서 한번 합시다 하하하하 어, 한번 해, 한번 해 그래, 한번 해 어 어, 한번 해, 한번 해 내가 해봤는데 어, 크라켄이들 에이더 크라켄이들 진짜 1,2,3,4 번만 누르면 다 죽이더라 하하하하 크라켄 해봐서 알아요 해봤습니까 그걸? 많이 죽여봤어요 어 우리 살 발라먹히는 힘껍니까? 하하하하 몇 가지 씹어먹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다 씹어먹죠 하하하하 여군까지 뽑힐 듯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특별히 괴물 한번 하자 아, 패넬이야, 왜 어 너 잘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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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르겠다 게임 던질 수도 있겠네 이거 이동 속도 마모님 PC인데 패드로 하시는 거예요? 게임 응 나는 패드가 좋아 패드가 나는 패드가 좋아 나는 패드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승률의 한 5% 다 다가 쓴 거야 왼쪽 일단은 탁 다 오징어다 맞아! 패드로하면 진동와서 좋아 맞아! 어제 하다가 패드 꼬아놓은 거 까먹고 하다가 마우스튜 hört 열анс 헤헤헤헤헤 마우스 켜서 다 키마로 하는데 갑자기 책상이 울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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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계속 진동 울려가지고 원래 이런 게임을 패드로 해야 되는 거야 살살 합시다 게임 살살 하죠요 잘살압시다 저희가 알바를 땐 어 잘살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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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담임님 음... 배풍장게 고맙습니다 음... 시작하자마자 4번 로스트는 시작하자마자 4번 누르고 시작해 괴물하니까 시청자 300명 되네 지렸네 괴물과 헌터가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 어설튼 은엏 매문희 머리 위에 폭격점 날려줘야겠다 재미있게 게임합시다 freight yanlış 가볍다 뭐야 야 4번 눌러 4번 눌러 눌렀어요 눌렀어요 지금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돼 나는 바보 아니야 어 난 바보 아니야 어 난 바보 아니야 나도 괴물 좀 했었지 바보 아니야 바보 오케이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순간적으로 오랜만에 해서 우리 포지션 좋은 것 같아 먹는 거 까먹었었네 어우 소리 이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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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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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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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오 좋안 לח 조심조심 조심 좋 разв dow 입킬 회전 좋~~ 좋~~ 우우 위협해 위협해 좋아 좋아 바트 박아, 바트 박아, 바트 박아, 이따, 이미 박혀있어, 이미 박혀있어 내가 괴물 훔쳤다, 안돋아 아, 저거 하나를 못잡네 어, 저거 하나를 못잡아 야, 근데 약간 크라켄이 그 공격하는게 다르다? 알비가? 알 던지는게 다르게 생겨먹었지? 전이랑? 원래 알 만들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터지잖아 어, 터져, 막 터져, 막 옆에서 이게 이번에 패치돼서 바뀌었어요, 바로 가가지고 터지는거죠 아, 그러구나 이제, 이제 그 유도가 안되는구나 바로바로 터질거야 아, 왜이렇게 바뀌었냐 이거 근데 그게 또 잘 바뀌던데? 유도돼서 바뀌긴하는데 아, 나는 미리, 그냥 미리 설치해두고 떠나거든 그러면 그게 애들 많이 낚여 그런, 그런, 그런 그게 안돼요 아아 일단 지금 남겨놓으셔도, 좀 남긴 남아요 됐어, 적 같으니까 자, 우리 적 지금, 지금 적이야 와, 십 개망했다 그냥, 게임 게임 개망했어 그냥 안녕하세요, 마모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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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빡쳐 어우 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모님 미안해요, 나, 나 아니에요 다 갔어요 공중에도 슬로우가 있습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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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어 알 같은 맛 치게 나오는 거 봐 이렇게, 나갔고요 나이스 눈치, 어우, 오오, 나, 쉬드, 쉬드, 쉬드 없어, 지금 쉬드 없어 네, 아껴승이 너 구멍 없어지던데 아 진짜 못잡네 못잡아 어려워 어려워 게임 너무 어렵다 나 실리웠어 지금 오케이 도망 어 돈 가였구요 아우 다.. 둘쯤 결승한다 얘들아 닥쳐 어 아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냐 외로웁다 외로워 아니 내가 했었던 크라켄하고 다르네 지금은 그냥 크라켄보다 난 엘더 크라켄이 더 좋은거 같애 형 가쳐 그거는 진짜 근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엘더 크라켄이 장난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오우 깜짝이야 안 괴롭지 와머니 도망가고 싶냐 도망갈 수가 없어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 진짜 이속 개찍었는데 안 돼 여기 있습니다 오우님 오우님